아유! 저 저기 전 과장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깨를 제가 또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 이건 내가 살 테니까. 어, 부모님. 무슨 상관에 내야죠. 내가 저 이거 살게요. 부서원들 너무 한 해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매도 부장님만 사세요. 부장님. 아 그리고 저. 아 저기 우리 저 음료 좀 먹죠? 오늘 같이 좋은 날은 좀 저 석호 마셔야 되는데. 나 저 사쿨 좀 줘요. 아 사쿨. 아 저기 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저 환사 갑시다. 환사. 제가 최절정으로 기분 좋을 때는 먹는 거거든요. 환사로 앉으시면 내가 쭉 돌릴게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건배는 술을 와야 되니까. 소주 딱 하나 돌려서 한 잔. 아 그래요. 소주. 소주 하나 주세요. 부장님. 프라이는 좋겠어요. 오렌지가 좋겠어요? 아이고 오렌지죠. 아으 치심하게 달일 수 있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프다던 게 어떻게 될 거 같았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범인 카드 이거 가져올셔야 돼요. 카드 가져올게. 아이고. 아이 정말 이게 이게. 특히 카드가 뭐한데. 아이좀아 사이다. 아이좀아. 아 이좀아. 진짜 환상하시는지? 오이 형님. 이게 뭐 아이죽해. 아이좀아. 야. 잠깐만. 내가 한 번 흔듭니다. 어.. 환상. 나 휴제해가지고 휴제 휴제 바꿔야죠 아이 괜찮아요 오늘같은데 저는 아니 저희는 어! 너무 과류하시는거 아니에요? 아 너무 과류하신데 야 연말이라도 기분 좋긴 좋으신가봐 아유 아우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너무 난리시는거 아니세요? 어후 어이구 환사가 이게 그래요 네 아 오래 오랜만에 왔어요 나 그러고 좀 밀실 없어요 자 부장님 소주하자 소주 딱 소주하자 시원하게 네 안 먹어요? 네 그럼 나 한잔 줘요 아유 박재수 술 잘 먹어요? 아유 예전에도 많이 먹었는데요 예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저 네 한잔해요 아유 아 이건 뭐 좀 앞에 먹어두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오 잘 듭니다 야 한잔 하실래요? 아니 저 술을 잘 먹어요 그러면 저를 한잔 주세요 아유 예예 아 저만 저만 저 저 한잔 하십시오 아니 저 잘 못해요 그럼 저를 한잔 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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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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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못하셨으니까 제가 먹으려고요 알죠 강요란에서 뜨거운 하자 혹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서울 한길 수수가 있어요 아유 되지 말고 보여줘 나 많이 보던 그린데 아 이거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 아 이제 뭐 한 분 드는데요? 어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자장님 그러면 저희도 아 그럴까? 괜찮으시다면 분위감 좀 좋아서 저희가 이거 수고 많았어요 고사웠는데 아 여기요 너희가 빡빡해 그냥! 차장님 정말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 어이? 어이 구장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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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장님 아니 안 보시기도 해요 너무 빨리 속도를 잡았어. 많이 좀 취하셨네. 저기 저 전 과장 하나 좀. 내가 상 주시나 보다. 아, 됐습니다. 어떤 상 주시는 거예요? 회장님. 우리 전 과장님 우수사원상 했으니까 제가 상 하나 드립니다. 장모님 밥 상 하나 드립니다. 아우! 황금포가 최고의 선물. 네, 저 장모님 밥 상 하나 드립니다. 아우 고기가 아주 맛있네. 그죠, 다음은 우리 인턴, 길인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을 보여줬어요. 그 상이 뭡니까? 상상 그 이상. 아, 극찬이다 극찬. 이 정도로 못 웃길 줄 몰랐어요. 우리의 상상을 끌어넘었어요. 국장님, 우리들의 우상 하나. 감히 미쳐났던 손이지만 우리들의 우상이십니다. 영원히 좀 함께해 주시고. 네. 원곡이 어떠세요? 하자 맞당하십니다. 동의를 안 하나 봐요. 네. 네. 우린 우상. 이 시대의 아버지상. 저희는 아버님처럼. 아, 네. 벌써 이가 나오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상 제가. 아, 네. 아, 선생님. 어,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저거. 호상. 호상 있어요. 아, 저 니가 해. 호상이래, 호상. 호상 나와. 내년. 2012년도에도. 정말 최우수상. 대상. 따놓은 다름상. 아유. 정말. 조각같이 잘생기셨습니다. 조각상? 네. 다비드상. 아, 니가 상. 다비. 아, 저기 있어. 저도 놀리는 겁니다. 저도 놀리는 겁니다. 조금 놀리는 겁니다. 아니, 다비드상 팔이가 없는데 뭐. 신현 씨 중상. 중상은 중상이라뇨.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함께해. 어? 치면 나야. 안 돼. 왔다 갔다. 신현 씨인데. 뭐 받고 싶은 선물 없습니까? 연말이니까, 형님. 사장님 얼굴 정도는 뭐. 뭘 못 쓰겠습니까? 많이 웃으시지. 주먹을 오는데. 부끄럽지만 한번 끓여봅니다.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박찬호 사표예요. 아, 너 어머네는 지금 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 못하신 거 아닙니까, 형님. 아, 네. 아, 네. 아, 네.